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공개특강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공개특강은 중세국어문법입니다. 중세국어문법. 자, 중세국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어 있죠. 보통 중세국어 자료가 다 제시되어 있고, 중세국어에 대한 원문이 나오고 현대국어로 그것을 해석해서 밑에 적어주고 그 다음 그걸 비교해서 중세국어의 어떤 문법적 특성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중세국어문법 문제죠. 요즘에 물론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지문과 연동되어서 중세국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중세국어고, 항상 11번부터 15번 사이에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죠?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중세국어의 정답률을 한번 봅시다. 2018학년도 수능이에요. 자, 11번부터 15번까지, 자, 문법 파트지. 자, 13번이 제일 쉬웠나봐요. 95%, 자, 89%, 76%, 64%, 어? 56%. 요게 중세국어. 그죠? 상대적으로 중세국어의 정답률이 되게 낮죠? 자, 그 다음 봐. 2017학년도는 더해. 자, 13번, 94, 77, 73, 72, 와우, 29. 그잖아. 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야. 왜 이런 현상이. 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 중세국어 문법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공부해요? 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중세국어는 그냥 버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래야만 나오면 살이 떨려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 샘 생각은 좀 달라요. 어, 샘 생각은 이걸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다시 이런, 이런 현대국어 문법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요걸 고대로 적용하면 중세국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응. 실제로 중세국어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샘은 판단돼요. 무슨 얘기냐. 중세국어는, 샘 생각에는 중세국어 문법은 현대국어 문법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중세국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진짜 많지 않아. 근데 이걸 뭔가 아주 어려운 문제로 각인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엔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것처럼 생각해서 아예 중세국어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두려움부터 가지는 거야. 그죠? 이런, 이런 현상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정신의 심리학에서는 포비아라고 하죠. 요즘에 가끔 쓰는 단어예요. 그죠? 포비아. 네, 공포증이라고 하죠. 읽어보시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국한되어 발생한 공포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 문법,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공포. 이러한 공포는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나타나. 그지? 자신이 무서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하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유발된다. 공포 자극에 노출되면 예외 없이 즉각적인 불안. 그죠? 네. 이런 것들. 즉, 중세국어에 대한 포비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강좌는 이 중세국어에 대한 포비아를 없애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강좌예요. 이해 됐어요? 샘하고 중세국어 문법 문제를 한 세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면서. 자, 결론은 이겁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다. 중세국어 문법은 현대국어 문법과 다르지 않다. 있어봤자 조금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샘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자, 이 세 문제를 풀고 나서. 아, 중세국어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현대국어 문법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강좌의 목표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샘하고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따져 들어가 봅시다. 됐어요? 네,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조금 집중해 줘야 돼요. 여기부터는. 자,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기응, 미음을 현대국어와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됐어요? 아까 봤던 문제인데. 자, 일일이 이것 하나하나 먼저 읽지 마세요. 그치? 일단 선지부터 들어가세요. 선지를 한번 가봅시다. 관형격 조사로 시옷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억을 일단 봐야겠죠. 다시 한번 관형격 조사로 시옷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다. 칠판 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현대국어의,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의,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주로 뭐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격조사라는 놈이 붙어서 무슨 무슨 어라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것을 격조사라고 하지. 자, 쉬운 것부터 한다 진짜. 자, 그럼 봐. 어머니를, 이러면 이 를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목적격 조사여, 라고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래, 이게 바로 그럼 뭐니? 격조사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뭐다? 자, 봐. 나, 고향. 자, 그러면 나 뒤에다가 뭘 붙여야 여기에 관형어, 고향을 수직해 주는 관형어가 될 수 있어? 대답해 봐. 나, 의, 고향. 그치? 그래. 우리 국어, 현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게 관형격 조사가 의다라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의 지식이야? 현대국어의 지식이지. 동의? 그래, 현대국어의 지식이란 말이야. 그럼 봐. 의가 관형격 조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좋아. 자, 그래 놓고 봐. 1번 선지 봐. 붙혓. 자,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했어? 붙여의라고. 자, 연결된 걸 딱 찾으세요. 그럼 봐. 붙혓. 정확하게 적어 볼게요. 붙혓이 현대어로 붙여의라는 얘기야. 그럼 봐. 뭐는 붙여란 뜻이겠어? 자, 여기까지가 붙여란 뜻일 거고. 이 시옷은 뭐하고 연결돼? 의라는 거하고 연결된다는 건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봐. 시옷이 중세국어에 뭐라는 거야?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이러한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그럼 이게 잡아 중세국어에 관형격 조사는 시옷이 쓰였다는 지식이 필요한 문제냐고.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1번 선지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야. 이해 됐어요?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이상한 현상이다. 이건 포비하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거 몰라도 돼요. 됐어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그럼 1번 선지 지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선지가 물론 이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세국어문법 문제는 중세국어를 표면에 놓고 중세국어라는 가면을 쓴 실제로는 뭐다? 현대국어문법 문제라는 걸 네가 제대로 파악하면 중세국어문법에 대한 포비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됐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다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지 봅시다.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다. 자, 그런 바. 자, 또다시 오른쪽으로 갑자.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자, 보세요. 객체높임이란 것도 우리 국어의 높임법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선어말 어미도 용언에 활용해서 대단히 중요한 어미. 둘 다 뭐예요? 현대국어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맞죠?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객체높임. 높임법 중에 뭐를 높인다는 얘기야? 객체를 높인다는 거야. 객체를 높인다고. 우리 국어의 높임법은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높임법이 있는데 객체높임법만 봅시다. 자, 객체는 뭐냐면 객체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야. 자, 예물을 볼게. 철수가 영희를 데리고 왔다. 자, 또 하나.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장 두 개에서 철수는 뭐가 돼? 그래, 주체가 돼. 주체. 주체는 문장의 주어로 형성되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온 주체. 선물을 준 주체. 철수가 주체란 말이야. 그러면 객체는 뭐냐? 여기 나오잖아. 데리고 온 대상. 선물을 준 대상. 이 영희가 바로 객체란 거지. 그럼 봐, 대답해 봐. 이 정도는 알 건데. 자, 객체는 우리 국어에서 객체는 그런 무슨 어로시련대 성분이 뭐야? 이건 뭐고? 목적어고. 를 붙었잖아. 그 다음 이건 뭐야? 부사어라고. 자, 우리 국어에서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실현돼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높인다. 이 말이야. 현대국에서는 그럼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 높임의 대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영희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할머니로 바꿔보자고. 빨간색은 좀 그런가? 자, 할머니로 바꿔봅시다. 할머니로. 자, 그런 바. 철수가 할머니를 데리고 왔다? 아니지. 너 네이티브잖아. 할머니를 뭐하고 왔다? 모시고 왔다. 자, 데리고가 모시고로 바뀌었네요. 자, 철수가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할머니께. 그래. 할머니께 선물을 주었다가 아니라. 그래. 드렸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국어의 객체 높임에 관련된 이론의 다예요. 맞지요? 자, 그러니까 결국 객체 높임법은 특수어위를 사용한다고. 특수어위를. 데리다 대신에 모시고. 모시다. 주다 대신에 들이다. 이런 특수어위를 사용하고 보다, 뱉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부사어로 실현된 객체에서는 뭐니? 애개 대신에 깨라는 부사격 조사를 쓴다 정도이거든.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국어의 객체 높임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할게. 자, 스튜디오 강의니까.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뭐냐? 자, 객체 높임법은 이해했죠? 자, 선어말 어미는 뭐냐? 어미예요. 일단 어미. 어미. 어미는 뭐 뒤에 붙는 게 어미야? 어간 뒤에 붙는 게 어미야. 어간 뒤에 붙는 게 어미라고. 어간은 뭐냐?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에서 활용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해요. 자, 봐. 간단하게. 가다, 가고, 가니, 가서, 가면. 그래. 그러면 이때 이 가가 바로 뭐니? 어간이고, 가고, 니, 서면 이게 뭐니? 어미가 되겠지. 까지는 이해 돼? 좋아요. 자, 그러면 어미 중에 어말 어미라고. 어말 어미. 어말 어미라는 건 뭐니? 단어의 끝에 붙는 어미. 됐어요? 어. 단어의 끝에 붙는 어미. 자, 그러면 이게 어말 어미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말 어미가 되겠고. 그죠? 자, 어말 어미가 되는데 단어의 끝에 붙는 거. 그럼 선어말 어미라는 건 이 선자가 무슨 선자야? 먼저 선자야. 앞선자야. 그러니까 어말 어미, 앞에 붙는 어미를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고. 됐어요? 자, 그럼 봐. 할머니는 시장에 가시었겠고. 란 구절을 형태소문성하면 가다, 시, 엇, 겠, 고. 이렇게 나누거든. 자, 여기에서 어간은 어디까지야? 복습해보자. 어간은 어디까지야? 그렇지. 가가 어간이야. 그럼 봐. 시, 엇, 겠, 고가 다 뭐니? 어미거든. 자, 근데 고는 뭐니? 단어의 끝에 있는 거니까 요 놈을 뭐라고 한다고? 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야. 어말 어미. 그러면 시, 엇, 겠 이게 다 뭐라고? 선 어말 어미겠지. 자, 시는 뭘 높이니? 그래, 할머니란 주체를 높이는. 그래서 이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어스는 뭘 나타내니? 그래, 과거라는 걸 드러내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야. 겟은 뭐니?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선어말 어미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정도는 네가 현대문법으로 알아야 되고 중세문법 말고 나머지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정도는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상황이야. 맞지? 자, 그럼 봐. 다시 여기 보자. 자,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가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현대국어는 아까 봤듯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치? 객체를 그냥 뭐로 높였어? 특수어의를 높였어.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구절. 자, 듣자 보되 부처의 말씀을 듣되. 듣자 보되.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중세국어의 지식이 이 정도 필요한 거야. 자, 잘 봐. 듣자 보되 그랬는데 듣다라는 동사의 어간이에요. 자, 그 다음 봐. 이건 형태수 분석하면 잡 그 다음에 오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봐. 요 잡 이게 모음 뒤라서 순경음 비읍이 붙은 건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듣다가 어간이지 이 잡이 바로 뭐야?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야. 왜? 자, 봐. 아까 객체는 뭐라고 했어? 문장에 뭐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인다고. 목적으나 부사로. 근데 여기 목적어 있잖아. 말. 부처의 말. 부처의 말은 높여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야. 왜? 누구의 말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높인다. 이 말. 그치? 객체인 부처의 말을,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뭘 썼다? 잡을 썼다는 거지. 자, 요건 알아야 되죠. 그렇죠. 중세국어에서. 자, 요건 알아야 돼요. 잡 잡 그 다음에 반침 잡 혹은 요 밑에다가 뭐니? 승경은 비읍이 잡 뒤에께 모음이 붙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여섯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중세국에는 뭐다?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이번 문제까지 해서 필요한 중세국어문법 지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번 선지까지 해서. 삽 잡 잡은 뭐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현대국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맞잖아. 그치? 요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거든.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쭉 선생님이 설명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쭉 설명했지. 이거하고 중세국의 객체 높임 선어말은 삽 잡 잡 요거 요거가 있다라는 지식하고 어느 게 훨씬 더 많아. 앞에 게 훨씬 더 많지. 중세국은 요정도의 양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야.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틀리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하다. 이렇게 됐어요? 포비아를 없애자. 자, 그 다음 봐. 자, 세 번째 선지 갑시다. 그럼 이번 선지는 맞는 선지 맞죠? 자, 세 번째 선지. 어근의 원형을 밝혀줬다는 점에서 현대국어가 공통적이다. 자, 이번엔 또 어근이란 나라가 나와요. 어근. 어근. 어간이 아니고 이건 어근이야. 어근. 어근은 어근과 결합하기도 하고 접사하고 결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 두 단어를 보자. 얼음, 지붕은 그랬는데 이걸 형태소 분석하면 말이야. 이거는 얼에다가 음이 붙었고 이건 뭐냐면 집에다가 웅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 잡히겠지? 자, 동사 얼다 라는 것이 어간이 이 단어의 중심적인 뜻인 어근이 됐어요. 음은 접사라고 하는데 이거 다 현대국어 문법이잖아. 이 어간을 뭐로 만들어주는 명사로 만들어진 명사와 접미사예요. 그래서 얼음은 이제 명사가 됐어. 자, 지붕은 봐. 집이란 체언에 웅이란 접미사가 붙어서 하나의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주는데 지붕이야. 그럼 생각해 봐. 얼음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O, X O 지붕할 때 지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O, X X 그래, 이거 알잖아.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충분히 네가 납득할 수 있잖아. 그럼 봐. 다시 지문으로 갑시다. 자, 어, 걸음, 걸음. 됐어요? 걸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 걸음을 뭐로 적어놨어? 걸음으로 적어놨어. 그래, 그럼 현대국어는 뭐를 밝혀 적었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고. 아,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걸다가 아니라 걷다잖아요. 아, 이거 불규칙 관룡하는 거예요. 자, 짐을 싣다. 근데 뭐니? 짐을 실어. 이런 것처럼 걷다, 걸어, 디귿, 리를 똑같이 뭐니? 변형된 어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어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해 됐지?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럼 봐. 걸이라는 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지만 걸음, 이건 뭐니?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3번 문제 답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중세국어의 문법적 지식은 필요 없어. 2번 선지, 아까 나온 4번 선지, 이런 것들은 뭐니? 중세국어의 문법 지식이 조금 필요할지 몰라도 실제로 답을 찬댄 중세국어의 문법적 지식 필요 없어. 그러잖아. 문제 이렇게 출제해. 근데 중세국어의 문법적 지식이 그렇게 부담돼? 아니잖아. 충분히 네가 할 수 있는 거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4번 선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마로미. 아, 고개 들어봐. 금방 했잖아. 야, 주체를 높이는 선어마로미. 할머니는 시장의 가시였겠고, 선어마로미 했고, 시가 바로 주체 높이는 선어마로미지. 그치? 자, 여기 봐. 자, 일곱 걸음을 걸으시안 이라샤대.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이르시대. 됐어요? 자, 그럼 봐. 이 시가 바로 뭐야?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마로미. 맞지? 자, 중세국어에서는 시 혹은 샤. 요게 바로 뭐니? 주체 높임 선어마로미예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 시,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마로미다. 중세국어에서. 됐어. 그럼 봐. 주체를 높이는 선어마로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국어가 공통적이다. 어때요? 맞지? 현대국어도 시, 중세국어도 샤.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몸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척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국어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홀빼가 여기 보다시피 홀빼가 지금 뭐니? 홀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 이렇게 해석되어 있다고. 그럼 봐. 요건 그럼 뭐니? 배는 뭐야? 바 플러스 이라고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바는 같은 거니까 이가 곧 현대국어 가다. 이 가가 바로 현대국어의 뭐라는 거야? 주척조사라는 건 알잖아. 주척조사는 뭐니? 가 그 다음에 이 가 께서 에서 됐어? 요 네 가지가 현대국어의 주척조사예요. 은느는 보조사예요. 주척조사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 가 께서 에서가 주척조사야. 그러니까 봐. 주척조사 이가 쓰였다. 1번 선정하고 똑같은 구조 아니야. 물론 이걸 가지고 잘 봐. 중세국어를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는 있어, 얘들아. 자, 중세국어의 주척조사 중세국어의 주척조사 중세국어의 주척조사는요.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쓰이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2는 뭐 앞에 쓰이느냐. 앞에 자음이 오면 주척조사 2가 쓰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말 3 플러스 2 그래서 이걸 말 연철에서 말 3이 이때 주척조사 2예요. 만약에 앞에 모음이 오면 2가 아니라 이 2만 쓰여요. 이러면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자 플러스 2 그러면 공제 이렇게 써요. 현대어로는 공자께서는 이렇게 번역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몸 2가 결합된 모음 뒤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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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남간 할 때 뿌리 뿌리라는 것이 중세국어의 불휘였는데 여기 모음이 들어간다고 여기에다 1을 쓰면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반몸 2가 들어간 이런 모음 앞에서는 생략해요. 라는 것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공부해야 되냐고 이거 굳이 이거 몰라도 5번 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됐어요? 이런 걸 마구 공부해야 중세국어를 풀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선생님 말 이해 돼요? 오케이? 선생님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생말은 이거야. 됐어요? 오케이? 한 문제 더 보자. 하나만 봐서 되겠어? 하나 더 연습해보자고. 역시 이것도 평가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나눠져 있지 않고 위에 밑에 쭉 한 문장 석고장절의 한 문장이 나오고 밑에 현대어로 풀이되어 있죠. 자 읽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냥 바로 1번 선지 들어가요. 자 1번 선지 봐.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요. 어허 우리 앞에서 봤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서 뭐가 있는데? 시가 있는데. 중세국어에서 뭐가 있다고? 시나 샤가 있다고. 확인해보자. 자 대사 하샤 자 대사 하신 그래 샤이 그럼 샤가 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군. 됐어. 그래. 자 두번째 갑시다. 됐지. 세반된 거 아니지. 너도 됐지. 좋아. 두번째 니은의 이와 시옷의 이는 격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그랬는데 여기 봐. 선인 이 자 선인이 알아야 돼. 그럼 이때 이는 뭐야? 주격조사야. 주격조사지. 맞지? 선인이 아래인 거니까. 자 또 시옷의 이 보자. 여기 시옷의 이. 어. 시옷의 이 밑줄 알겠네. 연화 이. 이것도 그럼 뭐니? 연화가 연꽃이 납니다. 이것도 주격조사잖아. 됐어요? 둘 다 주격조사인데. 자 격조사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니라 둘 다 주격조사인데 앞에 있는 건 요건 뭐고? 니은이고 자음이고 요건 뭐니? 모음이니까 이로 쓰고 그냥 동그라미 땐 이로 썼다라는 형태가 다른 것이지 격조사의 종류가 다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지. 어때요? 몇 번 이런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계속 중복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한 10개쯤 만 풀어보면 아 중세구가 아무것도 아니네. 란 걸 니가 느낄 수 있는데 요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2점 3점 먹을 수 있잖아. 요즘 원서 쓰는 기관인데 2, 3점이면 대학이 2, 3개야. 대학이 2, 3개.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디귿을 보니 시옷은 현대국어에 의해 해당하는 관역격조사. 아까 나왔잖아. 그래. 디귿 봐. 자 남굴 시옷 남굴 의 됐지?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래. 네 번째 리을과 비읍을 보니 모음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부사를 만들어준 조사야. 자 그럼 봐. 리을과 비읍을 봅시다. 리을과 비읍. 자 여기 나오네. 리을은 세간에 이렇게 쓰였고 자 세상에 부사격조사 맞아. 그 다음에 비읍은 뭐니? 비읍은 비읍은 어디 있어? 어 비읍은 밑줄 안 껐네. 시절 플러스 애야. 자 이것도 시절 애. 됐어요? 현대국어에서는 그럼 봐봐. 부사격조사가 둘 다 뭐니? 애지. 어이잖아.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i로 쓰이기도 하고 어이로 쓰였어. 이건 뭐 때문이냐. 여기 나오잖아. 다시 뭐라고? 모음조화에 따라 다시 모음조화에 따라 모음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조사.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뭔지 알죠? 이것도 현대국어문법이에요. 자 돌아옵시다. 자 선생님 설명할게요. 양성은 양성모모끼리 양성모모음은 양성모모끼리 음성모모모끼리 잘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 오 이건 밝고 경쾌한 목소리거든. 아 오 그 대신에 오 우 이건 뭐니? 음성이란 말이야. 이걸 양성음성이라고 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것도 양성이라고 봐요. 아래 아 아래 아에 대응되는 음성모모음은 으 이렇게 매칭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칠판 보자. 여기에 봐. 이 모음이 아지 양성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애가 나온 거야. 시절할 때 이 모음은 어지 음성이지. 그러니까 뭐니? 어이가 나온 거야. 이걸 모음조화라고 하는구나. 그래요. 이해됐어요? 모음조화는 참고로 중세국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나 혹은 뭐니?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주로 쓰여요. 이게 모음조화라고. 됐어요? 현대국어에도 모음조화 현적 남아있어요. 자 과거 시제로 만들어 봅시다. 먹 먹 었다. 막 앗다. 왜? 모음이니까 어시스였고. 아 양성 음성 모음이니까 양성 몸이니까 아시스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모음조화의 흔적이라고요. 모음조화 이해 되죠? 그래. 그럼 4번 선지도 뭐니? 어 오른 선지네요. 마지막 선지 봅시다. 미음과 현대국어의 십지를 비교하니 뒤에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구개음화가 뭔지 알잖아. 구개음화가. 이거 현대국어문법이잖아. 구개음화. 자 봐. 이거 적힌 대로 발음해 봐. 구띠. 됐어요? 구띠. 힘들지? 아 혀에 텐션이 걸리게 돼 있어. 구띠. 구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인간이 뭐니? 이 모음하고 가장 유사한 위치의 자음 디귿을 뭐니? 가장 유사한 위치의 자음 지읒으로 바꿔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지. 비교해 보세요. 굿이. 굿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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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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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 지지지 뭐가 훨씬 더 편해? 지지지가 훨씬 더 편하잖아. 그래. 이게 구개음화야. 이 모음 앞에 드트가 지의로 바뀌는 현상. 그래. 그럼 봐. 여기 봐. 뭐 알 거야. 이거는. 자 그럼 봐. 쉽디. 중세국에는 쉽디. 근데 현대국에서는 뭐니? 쉽지. 현대국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중세국에는 나타나지 않았군. 5번 선지. 현대국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뒤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어때? 이래도 이런 문제 정답률이 50% 근처가 돼야 돼? 라는 거야. 현대국어 문법만 열심히 공부하면 중세국어 딱히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중세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라고요. 어. 선생님. 이런 문제도 나오던데요. 마지막 문제.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미안한데. 이거 그냥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말이다. 이것도 평가원 출제 문제잖아. 평가원에서는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시식을 묻고 싶으면 네가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다 줘. 자, 봐.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만 있지만. 아는 얘기야.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에, 의, 시옷, 이가 있었다. 됐어요? 가르쳐 주잖아. 이 중 에, 의, 시옷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담가와 직구면 돼요.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아니, 어떻게 해. 자, 봐. 사람이나 동물인데 양성 몸일 때는 아, 에, 를 쓰는구나. 에. 이게 양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사람이나 동물인데 음성 몸일 때는 아, 의, 를 쓰는구나. 맞지? 자, 사람인데 높임의 대상일 때는 양성 몸, 음성 몸 따지지 말고 시옷을 쓰는구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것도 양성, 음성 따지지 말고 시옷을 쓰는구나. 됐어요? 그럼 봐. 밑에 얘도 봐. 얼마나 친절하니. 이렇게 쓰인 얘도 가르쳐 줘. 남의, 남의. 자, 봐. 남 뒤에 뭐가 붙었다? 애가 붙었다. 그럼 여기서 뭘 알려주니? 아, 아래아도 뭐구나. 양성 몸이라는 지식을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거북. 남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애가 붙었지. 자, 거북. 동물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가 뭐야? 음성 몸이지. 그러니까 뭐가 붙었겠어? 의가 붙어서 거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자, 대왕. 대왕은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시옷을 썼고. 나무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이잖아. 그러니까 시옷을 썼고. 그래. 다 가르쳐 주잖아. 읽어보면 되지. 무슨 지식이야 이게. 그잖아. 지식 필요 없어. 자, 그럼 봐. 문제야.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오. 자, 아들 뒤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아들. 주관식으로 풀 수 있겠네.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아래아. 양성이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 에. 동의? 자, 그 다음 봐. 다섯 수레. 수레죠. 수레. 수레. 수레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지. 그럼 못 써야 돼. 시옷. 그래서 시옷. 라잇. 그죠? 쉬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답 몇 번이야? 1번이겠다. 됐죠? 그래요. 현대국어. 중세국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돼. 조금만. 오늘 선생님이 세 문제 풀어놓은 것 중에 중세문법적 지식 필요한 게 뭐야? 뭐가 있었어?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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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높임 선화마로미.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기억도 잘 안 나. 몇 개 안 됐잖아. 그지? 별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세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현대국어 문법을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선생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시 한 번. 중세국어 문법은 현대국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부디 여러분들의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포비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